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땅이 혼돈하고 용어하며 호감이 깊어 미해 하나님의 영혼 수면 위에 운행을 하시며 하나님이 여시되 빛이 스라시네 빛이 스라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눠서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으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으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며 창세기 1장 1절에서 모든 말씀 아멘 아 아멘 감사합니다.